안녕하세요. 배월의 대학민의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5과목 2021년 1회차 시험 문제입니다. 기초문제 시간이고요.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규정이 처음 변경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좀 변경된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전혀 변경된 부분에서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정말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보셨을 때. 그런데 조금 차분하게 문제를 보셨다면 그래도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문제들 여전히 우리 합격권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에서 좀 벗어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조금 많이 주셨던 예 맞아요. 1번 문제이기는 한데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용전압이 22.9kV의 가공전설로의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통신선 결국은 통신선과 중성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답은 맞습니다. 0.6m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착각하시거나 조금 실수하셔서 0.75m 이상 이거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공단의 홈페이지에 답이 조금 잘못 한 번 올라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이견이 좀 있으셨던 부분이기는 하나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특과 가공전설로의 어떠한 중성선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관련된 조항으로는 전력보안, 통신선의 시설의 높이 및 이격거래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과 가공전설로는 뭐뭐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0.6m 이상으로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다음은 쭉 내용을 보시면 2번입니다. 다음 쭉 내용을 보시면 유도장애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중전설로는 기설, 지중약전류전선에 의해 대해서 뭐뭐하고 뭐뭐에 의해서 통신상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라고 하면 쭉 한번 읽어보셔도, 넣어보셔도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 있으셨어야 되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는 문제는 딱 이 형태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고민도 안 하고 답도 1번이 답이긴 하죠. 어쨌든 지중해이니까 절연물의 파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누설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리고 또 본인 자체로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상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전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누설전류와 유도작용에 의한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격 살충기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공원, 요즘 이제 봄철 지나가는 시즌이죠. 봄철, 여름철 이렇게 넘어가면 공원에 보라색 등 켜져 있는 것도 가끔 보시죠. 보라색 등, 파란 등 이런 것들이요. 사실상 벌레들이 좋아하는 빛이죠. 그래서 벌레들, 나방들, 모기들 이런 것들 지나가면서 찌직, 찌직. 그걸 우리가 정격 살충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렇게 파리채같이, 파리채? 배드민트채? 이렇게 생기고 따다닥 따다닥. 맞아요. 동일한 거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건전지 넣고 쓰는 거 말고요. 실제 전원을 연결해서 쓰는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대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격 살충기의 정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으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손에 닿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대전력, 전력이 사실상 공급되고 있는 설비이고 뭐예요? 그 찌직찍한다는 게. 감전시키는 겁니다. 감전시키는 거니까 손에 완전히 닿지 않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점프를 뛰어서 닿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대 높이가? 얼마나요? 그거보다 높아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보통 높이가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위험한 설비예요. 1.5m, 저도 손이 닿는 거예요. 2m, 저도 닿는 높이에요. 2.8m, 제가 점프 뛰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더 높이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관련된 내용으로도 마찬가지로 3.5m 이상 높이의 시설해야 된다? 사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셨죠? 상식입니다.